50과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. 대화 2 바루, 안색이 안 좋네. 어디 아파? 아픈 건 아니고 요즘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했거든. 그렇게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해. 바쁘더라도 틈틈이 쉬면서 해. 그러다가 건강 해치겠다. 난 요즘 운동을 새로 시작했거든. 몸도 가볍고 입맛도 훨씬 좋아졌어. 그래? 무슨 운동을 하는데? 친구들이랑 등산을 시작했어. 이번 주말에도 가기로 했는데. 너도 갈래? 그럴까? 어디로 가기로 했어?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